텍사스에서 한 고객이 스프가 너무 뜨거워 플라스틱 뚜껑이 녹아 일부가 내용물에 들어갔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점원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스프를 점원의 얼굴에 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텍사스의 한 멕시코 패스트푸드 체인점입니다. 한 백인 여성이 점원에게 테이크아웃한 스프가 너무 뜨거워 뚜껑이 녹았다며 그 이물질이 스프에 들어갔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. 점원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 여성은 스프를 던져 그대로 점원의 얼굴에 부어버립니다. 다행히 점원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주변 고객들이 해당 여성의 차량 번호판 등을 기록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. 해당 여성은 현재 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